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. 아들의 장애를 감당 못한 아내가 집을 떠난 것도 그때. 그 후 20년 세월을. 아버지는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왔다. 대상하시네요. 맹수 한번 먹어. 아빠 한번 먹어. 또 맹수 먹고. 숟가락 하나로 함께하는 식사. 시선은 늘 아들에게 고정이다. 그런데 밥을 먹다가 불쑥.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? 뭐 한 거예요? 우리 아이도 이 노래가 나오면 좀 따라 추거든요. 좋아하나 봐요. 명수 씨 예뻐요? 이뻐. 꽃밭증까지. 애교를 애교를 애교를. 지금 좋아지시겠어요.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면. 아니 좋지 뭐 좋던데. 키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. 애교가 있네요 또.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는 거구의 아들이. 때로 힘에 부치지만. 아빠는 명수 씨 애교에 오늘도 힘을 얻는다.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건지. 혁äche. 네. Poker 최상의 mirk россий아 carrying Jake를 아는 분 Emirk 還有一手 애교 장려의 명수 씨. 하지만 아들을 키워온 지난 25년은 숱한 고비의 연속이었다.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적도 많았다는데. 다운 증후군 합병증으로 스무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예상까지. 그 절망 속에서도 늘 변함없던 아빠의 선택은 아들과 함께하는 오늘이었다. 보람, 그리, 여수, 한 잔, 끓여서 우리 부끄리, 가위바위보. 어? 아, 명수 있다. 아홉날 아침. 아빠가 식사 뒷정리를 하는 동안 명수 씨의 신경을 온통 붙들고 있는 건. 뭐가요? 책을 보는 것 같아요. 다름 아닌 만화책. 짱구다, 짱구. 그거 뭐예요? 책. 책이에요? 명수 씨 책 볼 수 있어요? 비록 만화책이지만 명수 씨에게 놀라운 변화. 거기엔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. 그렇게 자도 한 잔, 한 잔 간판 같은 거 이런 거 잘 보거든. 하나하나 깨달으니까. 잘 듣고 나오거나 생각도 들고. 피곤해도. 안 하달라고. 갑자기 또 안 하달라고 해요. 시도 때도 없는 애정 공세 역시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는 명수 씨. 아빠에겐 보석같이 소중한 시간이다. 좀 врем Data. 그래서 compared 나한테 어떡하지않을 건. 뭐ية aktiv鬼가 nyt마다.